자 오늘 할 게임은 후크라고 제가 알기로는 퍼즐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머리 어제에 이어서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어제 꼬리형한테 너무 도발이 당해가지고 예정에도 없던 저거를 했었는데 자 가자 이런식으로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요게 풀려요 아 오케이 쉽잖아 그냥 다 누르면 되는거 아니야? 아 이렇게 걸리는구나 오케이 걸리면 안된다 이거죠? 그럼 이렇게 오케이 쉬운데? 쉬운데? 아직까지는? 아 슬슬 어렵다 이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미루찾기하는 느낌인데 이거는? 점점 어려워져야죠 이런 게임은? 그렇지 이거 미루찾기에요 그냥 뭐부터 클릭을 해야되냐 이거야 이걸 누르면 두개가 빠지고 빠지고 이렇게 아 여러개를 할 수 있구나 버튼 하나가 그러면은 또 복잡해지는데 일단 빼고 빼고 요거 빼고 이거 빼 무료는 아니고 한 2천원도 안됐을거에요? 2천원도 안됐을거에요? 뭐야 이거 야 이건 뭐야 사람의 시야를 방해하는거야? 그러니까 이거 먼저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 다음에 이거 빼야되요? 이게 아니고 요거 빼고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이거 빼고 그렇지 야 서킷이 끊겨 얜 뭐야 아 빼고 두개 얘 하나 그렇지 버튼 한개가 여러개를 다루니까 복잡해지네 네 산거에요? 스팀게임 제 스팀게임들은 대부분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고 이거 끊어주고 이거 끊어주고 어? 아 걸렸구나 오케이 다시 이거 해주고 하고 요게 더 위죠? 위 요기도 위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게임이 전기 회로를 그린다 야아 이거 빼야되 일단 걸리네? 요거 먼저 빼야되나? 오케이 요거 뺐고 아 요거 야아 씨 아아아아 걸리면 다시 시작이 흐허허허 아 근데 나는 뭐야 이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미친거 아니야? 네 퍼즐은 퍼즐은 퍼즐이라기보단 눈쓰는 게임이네 오케이 저항이 뭐야 여덟개 보자 이거는 그거 꽂아주고 이거 빼면 안되지 요거 먼저 빼고 빼고 이렇게 하면 되죠? 아냐 이렇게 하면은 안돼 아닌데 아닌데 잠깐만 아 요기 킷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요거 빼죠?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빼고 요거 먼저 빼 오케이 야 씨 아 오케이 이거 먼저 빼고 빼고 이렇게 가서 야 씨 점점 어려워진데 오케이 벌써 24스테이지에요 어 어 보자 요거 먼저 빼야되요? 이게 에? 잠깐 아니 잠깐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? 이거 끊어놔 그렇지? 오케이 오케이 스물사 야 그렇게 말했나? 빼고 빼고 이거는 좀 이따 뺄게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걸 빼고 빼고 아 아 카운터 선정 이 야 아 돌아서 이렇게 요거 빼주고 이거 빼고 요쪽은 뭐 빼야되? 이거 빼야되죠? 이렇게 돌아가면 안돼 어 아 여기 안 이어졌구나 돌아서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럼 두개 빼고 요것도 빼야되 요기는 이렇게 가야되요 이렇게 하고 요거 요쪽 위쪽 빼야되죠? 위쪽 빼려면은 이렇게 그렇지? 이제 맘대로 빼도 돼 보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면 되죠? 이렇게 좋아 루시드애님 뭘 말하시는거에요? 이렇게